안녕하세요 코리아고루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주요 과체류의 과실 1톤 생산을 위한 양분 흡수량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충분한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량만큼 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과체류처럼 연속 수확을 하는 작물들은 수확을 많이 했다면 그만큼 또 양분을 보충해야 높은 수확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분 공급을 통해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비료를 시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내밭 토양의 비료가 모자랄까 아니면 충분할까 이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밭에 비료를 주었는데 생육이 좋아지고 수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생육이 불량해지고 수확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줬는데 생육 수확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내 토양의 양분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비료를 주면 생육이 좋아지고 수확량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양분이 토양에 있다면 이때는 비료를 시비해도 생육 수확량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료 욕심을 내셔서 비료를 너무 많이 시비하면 오히려 생육이 불량해지고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농가분들이 밭장만을 하실 때 너무 많은 퇴비나 유박을 사용하시고 또 거기에 비료까지 많이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분이 과잉돼서 농사가 더 안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비료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먼저 토양 환경입니다. 내 토양이 점질토인지 사양토인지 아니면 사질토인지에 따라서 비료 사용량이 다르고 또 내 토양이 본래 비옥한 토양인지 아니면 척박한 토양인지 그리고 퇴비나 유박을 어떤 걸 사용했는지 또 얼마나 뿌렸는지에 따라서 비료 사용량을 가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품종에 따라서도 착과량이나 열매 크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비료 사용량이 다르고요. 또 기상 환경에 따라서도 비료 사용량이 다른데 예를 들면 지온이 낮으면 생육이 늦고 양분 흡수 능력이 적기 때문에 비료 사용량을 줄이셔야 하고요. 반대로 지온이 높으면 생육이 빨라지고 또 양분 흡수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비료 사용량을 늘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 멀칭 여부 또 재식거리 토경재배인지 하우스재배인지 등 재배 방법에 따라서도 비료 사용량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토양에 비료를 뿌리면 식물이 다 흡수할 수는 없는데요. 자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질소는 비료 흡수율이 50% 이하로 질소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엔텍 같은 완효소성 비료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인산은 굉장히 흡수하기 어려운 성분으로 이용률이 30%를 넘지 못하는데 특히 토양산도가 낮으면 더욱더 이용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토양 pH를 적정 수치로 유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나마 칼리는 양분 흡수 이용률이 높은데 토양에서 칼슘 마그네슘과 기량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토양의 석회고토 같은 비료를 과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배법에 따라서도 비료 흡수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 토양재배는 비료 흡수율이 낮고 또 수경재배는 비료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수경재배는 시설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때 물을 줄 때 물에 녹여서 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관비재배만 적용하셔도 비료 흡수율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보다 편하게 효율적으로 양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인 밭장만을 할 때 밑거름으로 비료는 얼마나 어떻게 뿌리는 게 좋을까요? 오래 재배한 사람이나 농사를 잘 짓는 농가를 따라서 뿌리거나 아니면 비료 판매처 추천에 의해서 뿌리기도 하고요. 표준 시비량에 의해서 아니면 시비처방에 따라서 비료를 뿌리기도 합니다. 먼저 작물별 표준 시비량에 의한 비료 살포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작물마다 필요한 질소인산 가리의 살포량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표준 시비량은 각각의 토양이 다 다르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고 우리나라 토양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작물 양분 흡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한 시비량인데요. 이 비료를 보시면 뒷면에 사용량이 나와 있죠. 이 사용량은 보통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권장되는 시비량입니다. 그래서 내 토양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비료를 시비해야 할 때는 표준 시비량을 근거로 해서 비료를 살포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지역마다 토양이 다르고 특히 농가분들마다 토양관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토양 상태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표준 시비량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 토양을 제대로 알고 비료를 뿌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토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토양 분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양 분석을 제대로 해야 내 토양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작물마다 토양 채취 시기가 나오는데 한창 생육 중이거나 특히 비료를 살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토양을 채취하고 분석하면 큰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토양 분석을 위해서 채취 시기를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토양을 채취하느냐도 매우 중요한데요. 동일한 포장이라도 지점마다 토양의 비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채취하고 토양을 분석하면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최소 5군데 이상에서 채취한 다음 흙을 혼합하시고 1kg 이상을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시고 분석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흙을 채취할 때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토양 채취기로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채취기를 갖고 계시지 않죠. 삽으로 흙을 뜨시는데 이때 제대로 흙을 채취해야 합니다. 먼저 표면에는 식물의 잔해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시 유기물 등 분석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2cm 정도를 걷어줍니다. 그리고 삽을 이용해서 작물에 따라 깊이만큼 첫 삽을 파냅니다. 이때 삽을 파내고 제일 밑부분 이 부분에서 흙을 채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권이 머무는 토양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옆면의 전체 흙을 채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양처방서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 처방서는 노지고추 기준이고요. 여기 여러가지 분석값들이 있는데 이는 작물마다 적정 범위가 다르고요. 토양 분석을 하시면 제일 먼저 산도를 체크해 봅니다. 이 토양산도가 낮다면 처방서에 적힌 석회질비료를 반드시 살포해 줍니다. 그리고 토양산도가 높다면 유황가루를 이용해서 산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유기물입니다. 이 처방서에 권장된 퇴비량을 살포하시면 되는데 이 처방서에서는 유기물이 적정치보다 높아서 퇴비 사용량이 0입니다. 사실 예전 처방서에서는 분석 결과 유기물 함량이 높더라도 퇴비 사용량이 적혀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유기물 함량이 이미 높다면 이렇게 퇴비 추천량이 0으로 나옵니다. 농가분들이 농사에 퇴비를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유기물 함량이 높은데 또 많은 퇴비를 넣으면 탄질률이 깨지거나 영양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기물 함량이 높을 때는 퇴비는 생략하시고 알가스오일이나 부식사금 같은 계열의 토양개량제만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전기전도도를 체크합니다. 토양이 얼마나 많은 염류가 있나를 보는 건데요. 전기전도도가 높다면 비료 투입량을 줄이고 너무 높은 경우에는 재염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밖의 식물이 이용하는 영양성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칼륨,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이 성분들은 서로 기량작용이 크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너무 높을 경우 나머지 성분의 흡수를 크게 저해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략 마그네슘은 칼륨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게 좋고 칼슘은 마그네슘보다 5배 높은 게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이 토양처방서를 보시고 석회질 비료를 살포할 때 마그네슘이 낮으면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석회고토를 뿌리시고 또 마그네슘이 높으면 소석회를 시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양산도가 높아서 석회를 뿌리지 못하는데 칼슘보다 마그네슘 함량이 많이 낮다면 입상황성고토나 하이그린 등으로 마그네슘을 추가로 보충해줍니다. 그리고 유효인산과 칼륨의 함량을 봅니다. 이를 보고 내 토양에 더욱 정확하게 질소인산가리를 살포할 수 있는데요. 이 처방서는 인산칼륨이 적정치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료 추천량이 있는데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비료로 추천량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분들이 이렇게 단디를 조합해서 살포하시는 경우는 많이 안계시죠. 대부분 복합비료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처방서를 토대로 고추전용비료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고추전용비료의 질소인산 가리 비율이 12-8-6입니다. 질소 2.4kg, 인산 1.6kg, 가리 1.2kg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포대의 함량이 나와있는 비료도 있지만 없는 비료도 있죠.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비료 한포 무게의 성분함량을 곱한 후에 100으로 나눠주면 질소인산 가리의 함유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방서 참고에 나와있는 이 토양의 300평당 필요한 질소인산 가리의 양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포량을 결정할 때는 우선 질소를 기준으로 맞춥니다. 이 토양에 필요한 질소량은 8.4kg였죠. 이를 고추전용비료 한포에 함유된 2.4kg로 나눠주면 고추전용비료가 세포반이 필요합니다. 즉 고추전용비료 세포반을 넣으면 질소는 8.4kg로 필요량만큼 넣게 되는 것이고요. 인산은 5.6kg, 가리는 4.2kg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방서 기준으로 필요한 양과 비교하면 인산은 14.4kg, 가리는 13.6kg가 부족합니다. 이 고추전용비료를 믿고 사용했지만 인산가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토양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내용이죠. 그래서 실비처방서의 유효인산, 칼륨의 함량이 너무 낮다면 복합비료만 사용할 게 아니라 여기 추천시비량에 있는 각각의 인산질, 가리질비료를 추가로 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표는 각각의 비료의 함유율 그리고 한포 20kg 기준으로 들어있는 질소인산 가리의 함유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인산의 경우 14.4kg로 부족한 양을 용성인비 한포에 함유된 인산량으로 나누면 3.6kg로 용성인비 세포반 정도를 추가로 넣어주고요. 가리의 경우 부족한 13.6kg를 황산가리 한포에 함유된 가리양으로 나누면 1.36kg, 한포반 조금 안되게 더 넣으시면 됩니다.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보시면 단순한 산수이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러한 계산이 귀찮아 보이실 수도 있지만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비료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문제입니다. 내 토양을 알고 더 정확하게 비료를 뿌려보시기 바랍니다.